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대석의 복음 두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또 강연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건강 10개명에 대한 건강 강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명 중에서 가장 첫 개명이 뭐냐? 바로 위생입니다. 이 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위생이에요. 깨끗한 삶.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위생상태에 있어야 돼요. 감염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물을 마시거나 또한 오염되어 있는 음식을 먹거나 오염되어 있는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거나 또한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찹거나 이러한 모든 건강을 해치는 분위기 육체적인 이러한 분위기,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이러한 것에 모여있는 이러한 건 감염원으로부터 차단시키고 우리를 그러한 위생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자체도 몸만 건강하고 쾌적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쾌적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쾌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건강정의라고 국제보건기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바로 전인적 건강인데 그것은 깨끗함이에요. 위생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6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한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사망하는 요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몸의 위생상태가 안 돼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의 전이 파괴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 잘 유지해야 돼요. 먹는 것 조심해야 돼요. 탐식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공기도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암을 유발하는 이러한 물질로부터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온전하게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건강에 중요한 것처럼 마음도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병들면 오히려 육체의 병보다도 더 고치기 힘들잖아요. 정신적인 병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둥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깨끗함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다고 해서 비난하자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입에 들어가면 아래로 나오는 거야. 그러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이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가능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건강에서 소용이 없어요. 마음과 육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건강이에요. 생명이에요. 육신의 또한 아픔과 고통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 장애 걸려보세요. 호르몬 부족 걸려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뗄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이러한 관계로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신체 질환, 뇌과 질환의 80%가 사실은 정신적인 요인이 신체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정신, 신체학을 연구하는 의사들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마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영적인 공해, 이것은 더 파괴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공해입니까? 거짓된 보금. 잘못된 보금. 이단. 여러분, 한국교회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명 중에 16%인가 20%가 차이에요. 한 명 이상이 이단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런 겁니다.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상황. 이것이 왜 이단입니까? 보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보금은 없다 그랬어요. 갈라데스 1.7절에 보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보금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보금 외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데스 1장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보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석의 보금 외에 오늘 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금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그 보금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석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의 보금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그 보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다른 보금이 영적인 공회를 낳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오염도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금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치 연병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보금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듣고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그것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보금은 우리를 살리는 보금이지만 그러나 다른 보금은 우리를 해치는 보금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보금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마귀적인 보금이 바로 다른 보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보금인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보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보금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보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신 몸이다. 자기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결국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낳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도라이가 도 저는 이 중국 철학자 중에 노자의 도덕경 이것을 참 가끔 보면서 그 노자라는 사람이 굉장한 현자라구나 이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자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이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마지 못해서 그걸 도라고 칭할 뿐이다. 이 세상 만물이 참 있기 전에 있었던 거라.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도 아닙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도 그 길은 나를 통해서 많이 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도란 얘기야. 아마 그 현자인 그 노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러나 뭔가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뭔가 있었다 이거야. 나는 그걸 모른다. 그 이름을 나는 모른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도, 천국으로 가는 길,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길, 여러분이 잘되는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동네를 다니시면서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두 가지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 죄상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병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불변의 원칙이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죄 짓지 말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건강검진 여러 가지 해도 죄 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면 병 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상실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삶 위생적인 삶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하나님은 그릇을 쓰시되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을 깨끗이 하면 존재가 있어요. 그 그릇을 귀히 여긴다고 했어요. 귀히 쓰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인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됩니까? 나는 많은 죄를 지어서 좀 더 이 죄를 상세하기 위해서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의사선생님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낙태수술을 많이 해서 그 죄에 대한 엄청난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고아원을 차려놓고 그 고아원을 기르는데 자기가 전심으로 희생,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행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 가는 복음이 바로 정화의 복음. 무슨 복음? 정화의 복음. 깨끗함을 받는 복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을 잡잖아요. 목을 따고 피를 쫙 쏟고 피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각을 떠서 말이야 내장과 지방과 정광이야 이런 것들은 따로 떼고 그 번재단에 각을 뜬 짐승의 고기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받치면 그 불로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그 속재수에 피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이제는 짐승으로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희생 제물을 단반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에 그 속재수에 피를 뿌리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첫째는 종화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혈에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피를 뿌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해 줍니까? 첫째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나에게 뿌려야 되는 거야. 제사장이 속제소에 손가락에다가 피를 찍어서 그냥 뿌리는 거 아니에요. 뿌려야 되는 거야. 뿌려야 돼. 그 뿌리는 행위는 뭐를 뜻합니까?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세마포를 빨듯이 옷을 빨듯이 내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빠는 행위가 바로 보혈의 뿔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는 행위라 이거예요. 뿌려야 돼. 그걸 바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다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저절로 피를 뿌렸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 사자가 넘어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르는 행위가 여러분 회개라는 행위예요. 회개.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정화의 보금은 첫째는 죄사함이요. 깨끗함을 입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보호배론 피를 보시고 심판하려 하시다가 그 피를 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보시고 진노하심에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보면 참을 수 없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공의롭게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거야. 태우시는 불이라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소멸하시는 불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게. 불평과 원망하고 우상숭배 하다가 불이 내려와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함. 첫째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다는 그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그 결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자심이 모든 성소에 구름처럼 셰키나이라고 하는 그 임자함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범죄하는 것 그 뭐예요. 음란의 죄 아니에요. 음란의 죄. 간음의 죄. 이것은 마음으로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음란한 것 간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인 의미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는 것과 동일하게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살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게 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단추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동안에 대속의 복음 정화와 깨끗함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른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단계 구원의 첫 단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면 죄가 사암을 넘지 않느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값싼 복음으로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사함에 복음이 있으니까 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아. 그렇게 해서 조금 내로남불 처럼 로맨스 하면 괜찮지 않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도회시하게 된다. 값싼 복음이 돼요. 값싼 은혜가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복음의 한면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대속의 복음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크리스도 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것이 강력한 복음이에요. 사실은 마귀를 멸하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에 피를 뿌려서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은 어떤 일을 하느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속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 자체가 마귀를 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도의 죽음 헌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죽음이 내가 죽어야 마귀가 나를 범접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예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침내식이요.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할 때 뭐가 있습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너희를 이용한 나의 피니라 너의 죄삼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게 전부입니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인이라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두 가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혈만을 생각하지 예수 크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안합니다. 그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몸으로 죽는 것을 싫어하는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러면 자기의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자신의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단계인 치명적인 이러한 무기인 크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냥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자신의 희생 자기 자신의 죽음 내 욕심의 죽음 정욕적인 죽음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죽음 이러한 것들이 크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면 그야말로 예수 크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한 것만을 적용하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넘기우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야망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력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진정한 구속의 대속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다 추구하는 것들이 엄청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끊임없는 내가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는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 삶이에요. 내가 매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목막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을 잘 뜨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귀가 이런 것들을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두 단계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완성이야. 부활로 가는 완성인데 보혈로 끝나고 만다. 그러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또 한번 내가 영적으로 좀 이상한가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때로는 귀신 들리면 귀신이 떠나가지만 또 들어와 있는 거야. 맨날 이거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걸 그런 짓을 하냐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떠나가게끔 되이세요. 명령이. 그러나 왜 들어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하려면 뭐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야.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내 손이 범죄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의 경험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의 완성의 복음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의학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아론 제사장이 말해요. 백성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두 염소를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소 두 마리에요. 한 마리가 아니라 왜 두 마리인가 그래서 두 마리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키는 거에요. 염소에게 그래서 하나는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누구에게 아사셀에게 아사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는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불살라버려요. 또 하나는 뭐에요? 그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라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목도리를 들고 아사셀에게 주는 마귀에게 던져보내는 것은 빨간 그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굶지 않겠습니까? 굶어죽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광야에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늑대와 사자와 실왕과 이러한 짐승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절벽에 올라가서 그 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에요. 언제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광야로 보내졌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끼름을 당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사세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첫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여진 염소요. 그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아사세를 들인 염소인데 그것은 뭐냐 몸을 찢겨버리는 거야 몸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더 이상 범접지 못하도록 그 아사세를 줘버리는 거야 그 양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아사세를 염소가 찢긴 것처럼 몸을 찢긴 것처럼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사세를 염소가 광야에서 굶고 결국은 죽어 짐승들에게 찢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 백성들은 그 짐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부호를 받는 거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내한테 역사하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 거라 이거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말면 예수님이 대신 몸을 찢으셨잖아요 죽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죽인 거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는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로 마귀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사세를 염소를 찢어버리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내 안에 역사는 일곱 영의 역사 악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귀신의 영이 나를 더 이상 범접지 못한다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주해서 속량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마귀의 처설을 완전히 박멸시켜버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를 보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가늠하고 생각으로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나뭇걸 탐하고 이런 것 다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마음속에 가난의 일곱 영이 있다는 얘기야 교만과 음란과 거짓말과 태만과 이러한 일곱 영이 살고 있다는 그래서 그 가난 족속을 쫓아내야 돼 진멸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사세레 염소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해서 범죄했지만 예수 크리스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고 금식하시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마귀의 미역 세 번의 미역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수정 들자라 여러분 천사가 수정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상을 차려줬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수정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배고프신 예수님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수정하고 대접했다는 걸 말하는 원수 앞에서 여러분 10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요 밥상을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연애 상을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승리자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승리한 장군은 항상 그 영토에서 연애를 베풀었어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베풀었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첫째는 대속의 은혜 첫번째는 바로 정화의 역사 피울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야 여러분의 죄가 까끗함을 입었다 이거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야 그러나 원수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깨끗함을 입는 건 있지만 그러나 두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복음이야 이게 두 단계 복음의 마지막 단계야 여러분 이 단계를 여러분의 삶속에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궁극적인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궁극적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속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야 그 범죄함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행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먹고 누리고 싶고 하는 것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 편한 것을 절제할 줄 알 누리는 것도 절제할 줄 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대속의 복음의 두 단계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마지막 두 단계 완성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속에서 연합하여 나타날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육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야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시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그가 주무십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대로 너희가 주여주여 한다고 나를 따라다지면 도대체 내 말은 행하지 않는구나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십자가를 진자입니다 내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죽고 크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서 내 뜻에서 내 생각에서 내 철학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는 해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크리스도의 두 단계 완성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도의 죽음에 동차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크리스도를 잇는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다시는 저조함이 없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크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은 더 이상 범접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대속의 두 단계 복음 크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크리스도의 죽으심의 두 단계 복음을 완성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주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이것이 바로 도야 도 길이에요 누가 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아버지께라고 하는 영생으로 가는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도가 바로 대속의 복음의 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 이 두 가지의 복음이 하나로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대속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속에 완성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원합니다